이번 시간에 전체 백업을 하고 전체 백업을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백업은 전체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이고요. mysql.zrm.conf 중에 백업레벨이라고 하는 설정을 0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중분 백업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직접 콘솔로 들어가서 명령을 실행해보도록 하죠. 우선 현재 어떤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지 확인해볼까요? mysql.root-p 그리고 들어와서 저는 show.databases로 해서 이 중에서 movi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요. show.tables라고 하고 보면 movie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백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백업을 하려면 그게 필요하죠. 설정 파일이 필요한데 우리가 앞에서 백업 시간에 설정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봤지만 이번 시간에는 복습의 의미로 퀵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mkdir.f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f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cp에서 mysql.comf 파일을 f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f의 디렉토리와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 즉, 컴프 파일을 700이라고 하는 권한을 줘서 관리자만이 저 파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하게 거려둡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는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f 파일을 수정을 할 건데 이 중에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전체 백업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f디렉토리로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vi.mysql.zrm.conf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백업 레벨을 저는 0으로 지정을 했고요. 0이라고 하는 것은 풀 백업을 의미하죠. 그리고 1이면 증분 백업인데 증분 백업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백업 모드를 로우로 지정을 해서 이 백업과 관련된 각각의 테이블들이 파일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파일들을 카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고요. 나머지는 다 디폴트 값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전체를 백업하기 위해서 all databases라고 하는 값을 1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유저를 백업 다시 유저, 패스워드를 패스123으로 지정을 했고요. 여기서 언급된 백업 다시 유저, 패스123이라고 하는 사용자는 자, 여기 백업 수업 있죠. 백업 수업에서 지만다 매니저라고 하는 가장 상위에 있는 수업에 보시면 예, MySQL 설정에 이 백업 유저라고 하는 사용자의 권한들을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MySQL 빈 로그 다시 패스라고 하는 부분 있죠. 저기 주석이 걸려있는데 저 주석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빈 로그가 바 로그 밑에 MySQL이라는 디렉토리에 쌓인다고 설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MySQL에서 설정을 해야죠. etc 밑에 MySQL 밑에 My.conf 다시요. etc 밑에 MySQL 밑에 My.conf 파일을 열고 그 중에서 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로그 언더바 빈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바 로그 MySQL 이렇게 적혀있죠. 바로 이 부분이 일치하는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저장을 하고 자, MySQL의 설정을 바꿨으니까 MySQL에다가 반영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MySQL 리스타트에서 MySQL의 방금 설정한 그 바이널 로그가 실제로 MySQL에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재시작을 해준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따는 우리가 복습을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MySQL 다시 빈 로그 다시 패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바 언더바 바 슬래시 밑에 로그 밑에 MySQL라는 디렉토리 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바 슬래시 로그 슬래시 마이애스쿨 그 안에 보면 MySQL 다시 빈 점 0.0.00001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는데 바로 이 파일이 바이너리 로그입니다. 이 바이너리 로그는 이 지만다 백업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백업을 풀 백업을 하건 증분 백업으로 상관없이 바이너리 로그는 꼭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백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제가 백업 실행이라고 정리해놨는데요. MySQL ZRM 스케줄러 그리고 다시 다시 나오라고 하면 백업을 즉시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백업셋으로 f를 지정했죠. f는 제가 만든 디렉토리 중에 자, 이 PC 밑에 MySQL ZRM에 보시면 제가 f라는 디렉토리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저 디렉토리의 이름이 백업셋이 되는 거고 저 디렉토리 안에 있는 MySQL 다시 ZRM 점 CONF라는 파일을 읽어서 백업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설정에 따라서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카피해서 요거를 실행해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인포가 쭉 나오고 뭐 워닝이나 에러가 없죠? 그리고 제 끝에 어, 석세스플리라고 떴으면 정상적으로 백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백업이 완료된 것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바, 리밋에 MySQL ZRM 밑으로 들어가 보면 자, 우리 백업셋이 현재 f잖아요? f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고 그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숫자로 지금까지 제가 백업을 했던 내역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풀 백업을 두 번 했다는 의미네요. 자, 이 중에서 cd하고 자, 두 번째 것을 복사해서 들어가 보면 방금 백업한 내용이 현재 로우 백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별로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디렉토리 안에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이 파일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데이터를 일부로 UC시켜버리겠습니다. 자, isk-u root-p로 하고 자, 접속해서 들어가 보면 자, showDatabases 라고 되어 있고 move이라고 하는 어, db가 있죠? 그럼 저는 이 db를 어, 날려버릴게요. 자, drop drop 데이터베이스무비 라고 하고 입력하고 삭제를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아, move이라고 하는 db가 삭제가 된 거죠. 큰일 났죠. 아주 큰 사고입니다. 만약에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다. 그럼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즉시 이제 복구 시나리오를 짜셔야 되는데요. 자,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고 우리가 증분 백업 같은 메커니즘으로 백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국에는 가장 인접해 있는 전체 백업을 이용해서 복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복원 작업을 할 때는 첫 번째로 무엇을 어떤 백업본을 복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때 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명령어가 있는데 바로 mysql.zrm.reporter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이걸 먼저 실행을 시켜보죠. 자, 실행시켰더니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글씨가 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글씨를 조금 작게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자, 명령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첫 번째로 어... 유저 밑에, 빈 밑에 어... mysql.zrm.reporter 요 앞에 있는 유저 빈이라고 하는 건 생략해도 되죠. 왜냐면 패스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 mysql.zrm.reporter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show라고 하는 옵션과 그리고 restore.info 그리고 where라고 하는 옵션을 지정을 했는데 요거는 뭐 리스토어 즉, 복원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출력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업-set 백업-set으로 f를 지정을 했죠. f는 뭐죠? 우리가 전체 백업을 위해서 만든 이 백업-set이 f죠. 자, 그러면 요 백업-set f에 해당되는 백업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최근 거는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 자, 여기 6시 9분이라고 적혀있고 15초로 되어있는 게 최신 데이터네요. 자, 위로 갈수록 최신 데이터하고 밑으로 갈수록 옛날의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 백업 데이터들은 바 밑에, 림 밑에, mysql-zrm, f 밑에 요렇게 생긴 디렉토리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린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복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요기 있는 복원에 관련된 명령을 제가 샘플로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이 중에서 요 소스 디렉토리 밑에 있는 요거는 버리면 되고요. 앞에 있는 것만 카피해서 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다시 다시 소스 다시 디렉토리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요기다가 여러분의 복구 데이터가 백업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백업 디렉토리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리포트를 통해서 요렇게 리뷰해본 바에 따르면 요기 있는 요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와 가장 인접한 데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럼 요기에 있는 백업 언더바 디렉토리라고 하는 셀에 있는 데이터 요기인 요 값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자, 리스토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헤클 서버 뭐 셧다운이 됐고 뭐 리스타트를 해라 뭐 그 다음에 어... 베리피케이션 즉,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복원이 잘 됐는지를 확인해라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복원이 잘 됐는지 확인해야겠죠. 자, 마이너스 u 루트 마이너스 p 자, 그리고 패스 1, 2, 3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 중에서 showDataBasis 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해서 movie라는 db가 잘 생성됐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아까 드롭으로 우리가 삭제를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use movie로 들어가서 컨텍스트를 변경하고요. 그리고 showTables 라고 해서 movies라고 하는 테이블이 잘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요걸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확인이라고 적혀있는거에 checkTable 그리고 뒤에다가 테이블명을 열거한 다음에 콤마로 구분을 해야죠. extended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ca체크 테이블 그리고 movies 그리고 ext end ed 라고 입력하고 엔터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movie라는 데이터베이스에 movies라고 하는 테이블이 을 체크했더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거죠. 여기 어떤 에러 메세지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복원에 뭔가 문제가 생긴거기 때문에 그 후속 절차들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